무앤터 팬분들이 축하한다고 치킨이랑 케익이랑 다 주셨어요. 오늘 술안주를 무앤터 팬분들께서 와아! 우리 또! 아이고 우리 또 당선생님 오지시구 오지시 아이고 미진진이가 또 100개 아 또 저기 그 우리 방 매니저가 아 미진진 올려야지 그러면 아 이거 또 7세치 형님께서 또 핵심한 게서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파니꺼 보여줘 파니꺼 보여주라고 하는데 어 그 뭐야 파니꺼 제가 그 뭐야 오메형님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사운드 겹쳐서 나와서 아유 또 100개 팬가입 아 아유 또 100개 팬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00개 팬가입 잠시만 제가 좀 앞으로 갈까요? 우리 팀이랑 좀 틀리네 아유 또 새벽파니꺼 아유 또 새벽파니꺼 아 또 새벽파니꺼 또 100개 팬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약간 이상한데 내가 저리로 가면 안됩니까? 아 예 이리와세요 아니 아니 내가 여기 흥미에자 이거 들고와줘 우와! 누나! 누나! 와 누나! 진짜 누나 뭐야? 와 춤 CEO 춤 2공격기! 와 누나! 감사합니다! 내가 봤을 때 어제 오지게 까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진짜로 오지게 까지 누나 고마워요! 아무도 많이 까져 그러는데도 아니 근데 왜 기뉴방에 싸워? 이래! 여기로 갈까요 조금만? 아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케익은 봉준마 아 죄송합니다 봉막 여성팬분께서 주고 가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치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신지 모르겠는데 나도 오셨어요 인명에 인명 다 계산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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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둘 다 여유가 있어진 것 같은데 한결 편해지셨네 와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다리 잘 터야 된다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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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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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리 이거 뭐다요 500개 아니 근데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중요한게 이제 그 뭐야 피드백 받을 때 별 분석만 너무 읽는다 라고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읽겠습니다 아아 실상적인 인생이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왜냐면 컨텐츠 한 지금 다음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이런거 한 번도 사다리 타고 된 적 없나 그러니까 흥민이가 될 줄 알았거든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다리 탔을 때 안 걸렸을 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아쉽네요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무엔터 다음에 이제 월말 결산하면 1등은 뭔지 아십니까 아 뒷불이 1등 방송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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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시라뇨 우와 거의 124개 편가해 감사합니다 오빠 측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 걸었거든요 전화 꺼져있던데 너 어디야 술 드셔지 않습니까 너 어디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식품 걸고 술 한잔 같이 식품 걸고 술 한잔 같이 식품 걸고 할게요 현민아님 편한 뒤축가 와 공감 486개 와 박숭이 와 터지는 거 달라 진짜 내 다음달 월말교에서 1등 꼭 하세요 이눅이 형님 여기서 다 뽑고 갔었어요 이눅이 형 그때 진짜 사망기인가 사망기 와 대박 진짜 욕심난다 근데 중요한건 이눅이 형이 비행기값도 받아갔어 하하하하 오 대박 좋네요 후회하실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아 단체 달리자고 이게 멤버들이 너무 많으니까 스튜디오가 너무 좁다 등치가 크세요 아니 근데 나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니가 아파트 한 채 사서 우리 좀 세를 주면 안되냐 하하하하 아 진짜 칸스테님처럼 니가 한 60평짜리 산다며 우리가 세를 내보자 그럼 나도 이사옵게 진짜 아 진짜 그렇게 하면 이사옵게 아 안되겠네 아 이거 진짜 제가 이게 무엔터 사옵 진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정말로 저기 흉가 흉가? 아니 하하하하 무엔터 사옵 아니 근데 옆방 이제 곧 있으면 뚫려 아 확정났어요? 어 확정났는데 아직도 지금 아니 너 근데 그 얘기를 두달 반전 아니 근데 그분이 돌아온다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안돌아가 계속 두 달 반 전에 돌아온다고 해서 나보고 옆집으로 이사오라고 하잖아요. 안 맞아 그만했잖아. 정가주다 감사합니다. 100개 감사드리고요. 신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약속한 거네요. 네? 한잔 합시다. 가담하게 벗어라. 내 티 죽게. 네 그거 입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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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벌렸나. 어떻게 말해도 이렇게 소맥으로만 할까요? 나는 맥주. 술 못먹는 사람이 있으니까. 아니 근데 맥주를 왜 이렇게 적게 사왔어? 니도 맥주물 아니. 네 또 두 잔 먹으면 간다 이거. 네 그거 해라. 맥주만 마시라. 어떻게 맞춘 거야 이게? 아니 못 맞춰라. 강남스타일로 맞춘는데. 아 그런 게 생각난다. 예? 생각나네 강남스타일. 아 그래? 오늘 이리 먹어요 강남스타일. 아니 근데 오늘. 저기 그 뭐야. 갈리아 매니저 두 명 뽑으니까. 그래도 오늘 좀 괜찮은 건데. 아 형님 방금. 아 형님 방금. 내 마음은 채팅창 아닌 줄 알았어. 진짜로. 어 단합도 잘 되고. 이게 좀 하다가 계속 하다보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정말로다가. 아 나라도 이제 블랙을 좀 줄여야겠는 게. 아까 불합격 제가 안 적었거든. 아니 불합격 나오는데 한 10명이 채팅창을 도배하려고 하더라고. 바보적커 быть advocates. 흔흔식 tilted 000으로 옮겸 수 Rein Attackésus 글 prim to the dm Davi will Exit 이 말씀을 치고. ned 8. 정말 감사합니다. 가입이 걸렸어야 됐어. 봐바 살이 걸었잖아. 지금. 걍이 형님. 내일 비행깃값 좀 지지 마. steals 이뻐이 이뻐이뻐 이거 다 처음 봐요 이번 티꿍 이렇게 바꼈네 아니.. 제가 아까 전에 500개 터졌었거든요 이보 방송 없습니까? 아니 이뿌리 이보 이뿌리 이보 하면 안되네 이거 뭐야? 이거 다 처음 보는거야 이거 바뀌었네 이거 처음봐요 어디갔어? 내려놔 내려놔 매니저 되있나요? 빨리 한잔 주세요 웃는거야 우는거야 진짜 너무 반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미쳤다 미쳤어 진짜 술 먹기 전에 빨리 달리고 갑시다 아니 이거는 이건 앞으로 좀 밀리고 이건 진짜 달리고 가자 이건 안되겠어 아니 무헨터가 또 리액션하면 무헨터 아니겠습니까? 이건 진짜 달려야된다 와 진짜 100개 감사합니다 누구십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와 근데 5050개 2828 와 모아두고 계셨네 팬층이 단단하시네 어 그러게 진짜로 단단하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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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골리앗은 단체골리앗은 여기가 너무 좁은데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딱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다 다 나오다 다 나오다 다 나오다 다 나오다 왼쪽 짠 어르신 정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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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니 근데 나 깜짝 놀랐는데 이 형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거 처음 봤어 아 아 아 별만큼 또 중요한게 있습니까 아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덕분에라도 월말 결상 때문에 뒤풀이 때문에 진짜 열심히 와 끝났죠 아 100개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핵트폭격 경기 500개 핵트폭격 경기 500개 핵트폭격 경기 500개 감사드립니다 와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5050개 이파리팔 터지기 전까지는 아 많이 터지다 이 생각했는데 다들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 아 우리 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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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중에 신희연나가 1313에 베비게 쌌잖아요 제가 베비게 된 줄 알고 잘못 쌌다고 아 동물누리 항상 찍을게 이거 같이 좋아해야 됩니까? 아 좋아하고 술 먹는 영상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아 리슨 하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게 리슨 찍을걸 kryss o 10 무neg 빙 number 1 1 너무 감사합니다 왜 실내 아 아니 오 으 Crisis 나 who are we gonna die we need to stop 목적이 모집니다 GIBC 변종가 저는 이거 미쳤네 손을 떠 손이 떠 화이트 와 똥모 5개 감사합니다 7년동안 죽었 7년동안 싸워놓고 이제 쏘는 거야? 와 이제 그만 싸워 미치겠네 술을 먹을 수 마세요 한 번만 더 하세요 아까 방송할 때 500개 터졌다 무터! 새꺼 봐서 500개 터졌어 같이 갑시다 고파이! 고파이! 감사합니다 근데 나 기념팬인가 나 여러군데 많은데 대단하시네 아유 저 분이 기념팬이 감사합니다 아니 요새 흥밤비들 영업 안하나 아니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와 또 부에터 지니께서 300개 감사합니다 300개 와 부에터 지니께서 3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구추가 와 또 한질카스 배꼬기 감사합니다 마이토마자! 와우 대박 부에터 지니 300개 와우 이게 마지막에 또 별곡필입니까? 와 진짜로 오지게 터진다 오지게 터진다 옆에님들은 맨날 이런 기분이겠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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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괜찮다 아우 아우 내가 안되겠다 아니 이노력으로 죽겠다 왜 여기 이거로 이렇게 해볼래 아이고 아이고 최종이도 못 취해야겠다 이거 정신을 못 부딪히겠다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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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진짜 오 마이도 안찍는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야 이거 내려줘 이거 아 이거 진짜 없겠네 아 제꺼야 아 웃겨 와 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부안금 이제 월말금 살 그래 다 이제 축하해주는 거야 진짜 교장님한테 쏘는 거지만 그래도 두 분 학교 간 거 축하해 주는 일이에요. 1분 안 오겠죠. 두 분한테 쏴주시는 거예요. 고맙습니다. 내일은 저희 방도 좀 찾아줄게요. 근데 당신이 해야겠네. 당신이 방송. 오늘 현진이 너는 좀 놀아. 한잔 내라. 먹을게. 많이 편한 거 같다. 새끼 벌써 넣기 힘들어 가네. 굿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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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자 잊자. 그라그라. 내 방송이다 생각하자. 두 분은 일단 정지가 되셨잖아요. 저는 그냥. 넌 아직 인턴이지. 옥미아 소맥 안 딸고 뭐하냐. 뭐야. 돈 먹고 죽을란다. 넌 인턴이지. 형이 그냥 막 때리면서 막고 번둥 그냥 하루만에 다 버네. 주먹이 운다. 열심히 해야겠네. 치고 막고 해서 번둥 그냥 앉아서 그냥 다 꼽아드시네.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네.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먹을 때마다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닭집 이름이 2호팔 닭강정이네. 어 그러네. 257호팔 닭강정이야. 2호팔 닭강정이야. 여기 안 보이는데. 2호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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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루타 형님께서. 와. 또 이제 항아리. 2호팔. 2호팔. 3호팔. 와. 그럼 4호팔 되게 폭파 빼주세요. 와. 왜왜. 왜. 3명. 2호팔. 형이 너무 인위적인데요. 1위를. 너무 인위적이다. 아닙니까. 저게 아니라서. 와. 뭐야. 어마어마한. 저. 진짜. 와. 와. 어마어마하네. 와. 고맙다 루타야. 루타지 형 고맙다. 이거 단독돌리아 가야되는거 아니야? 아. 아니 그냥 밖에 나가야지. 그냥 밖에 나가서 춤을 춰야지. 아이고. 너희도 가면 우리가 찍어주고. 아니 원래 이렇습니다. 아니 이거 저기 어디야. 그거라가지고. 월말결사. 월말결사. 아. 형 죄송합니다. 진짜 이끄가면 이거 욕 좀 나네 진짜로. 아 근데 내가 진짜 지금. 내가 26년 동안에서 제일 후회하는게. 제가 솔직히 말해서 착한척 하려고. 이제. 멤버들걸로 키자고 했거든요. 원래 오늘 내 킬 차례에요. 와. 그래요? 맞아. 저번달에 1등 했으니까. 존나 짜증나네. 진짜. 굉장합니다. 따져나. 와. 신불주님. 100개 감사합니다. 신불주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. 존나게 우리 또 존님께서. 맞아. 올라오는데 봉준희 캘 차례야. 아 근데 중앙에 봉준이 시즌1 뭔데. 이런 사람은? 네? 형이 요즘. 방송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. 아 근데. 조금 웃겼던게. 제노 형님도 100개 감사합니다. 왜 말을 못하겠네 많이. 아까 그. 그 뭐지. 봉, 봉맘. 봉맘 누님께서 오셨잖아요. 네. 근데 봉준이가 없었어요. 제가 지나가다가. 어? 어? 이러다가. 어? 봉준이 아니었네. 아 이거 찌라에요? 찌라에요 찌라에요. 진짜. 다 들었어요. 다 들었어요. 그래서 승현이가 놀래가지고. 아예. 제가 봉준인 줄 아셨어요? 진짜 당황했어요. 봉준형인 줄 알고. 진짜로. 전 그래서 형 뽑았습니다. 어 고맙다. 장신 뽑았제. 아 근데 이거 흥민이 형 저부터 했을땐 흥민이 형이 이런거 다 하셨겠네요. 막 술 따르고. 아우 그치 그치. 와. 근데 술 따르는건 흥민이가 안했을걸? 뭐 같이하면 되지. 와 우리 오맨이 또. 와 오엠. 와 오엠. 오 우리 매연이기네. 흥민이 형님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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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진짜 잘한다. 왜 이렇게 인성좋은 모습 보여야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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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고맙습니다. 제 친구. 또 챙겨주셔가지고. 너무 고맙네요. 아. 벌써 맥주 다 먹었는데. 그니까. 좀 사올까요. 좀 냈던거. 아. 네. 아니 있어 있어? 있을거 한번 봐봐. 아. 은호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. 이거 좀 닦아라. 응. 제사 컨트롤 안되시는걸까. 근데 이게 닦아. 제가. 동국에. 지지윤이라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동국에 찢어지니까 맞아요. 하하하하. 오늘 한. 10시간 넘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. 하하하하. 10시간 넘게. 아니 저 오늘 많이 안 터졌어? 10시간 넘게. 방송은 해자로 했잖아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요새 이제. 하하하하. Knowledge도veball 안 좋아여서. 어? 내니까 곱창 사준이ienzaрудice에 ärt께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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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창으로? 곱창이 왜 어땠어여?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할readn'm uhh 아 ну 또 4.5라니까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달달하네. 어 그 달달하구만. 한이랑 열심히 해서 바투나 봐주시면자. 해. 아 이거 니꺼가 짠 내꺼야 한칸씩 밀리는거 아니가 내한테 안줬어 은호야 내 자들 아 한칸씩 밀렸네 이게 내꺼야 또 섞이면 민겁하지 않습니까 뭉치는거랑 섞임샤야 민겁 소리 오늘 쓰네 아 아 아 근데 너무 좀 약간 은호가 저기 정장입고 갔을때 우리가 너무 오징어돼서 진짜 무난하더라 우와 짜꾸네 이거 뭔데요 마시아 마시아 누나왜 아 지금 대표님 누나 메이저 됐나요 에잇 은호 누나왜 이래 누나 만기 감사합니다 회임됐다고 아 잠깐만 아 누나가 뭐라 썼다 아 아 누나 아 누나가 뭐라 썼다니까 어디에 어디에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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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가지고 위로 위로 누나 망기 고마워요 다시 들어줬다 아 김봉준 죽여버린다고? 어딨다 김봉준 버린다 개새끼야? 아니 왜그래 너 어제 그거 시금치 되자마자 매니저 내려갖고 진짜 섭섭해하던데 나한테? 진짜 섭섭해하던데? 와 누나 망기 진짜 너무 좋아 누나 진짜 못삭니다 와 망기를 놓쳤다 와 망기 오랜만에 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누나 곰에 바로 넣어놓을게요 누나 시금치 돼도 저는 곰에 넣겠습니다 질삭 때렸다고? 아! 이런 씨 와 누나 고맙네 저도 간이 많아 누나 감사합니다 야야야 무비야 야 무비야 안 되겠다 곰에 지금 빨리 당장 넣어놔라 은근슬쩍 곰에 넣어놔라 슘짱 누나 알았제? 한지연 키스님 좋은게 감사합니다 적응도 엄청 많이 썼어요 한지연님이랑 김유다형이랑 연관성이 없는데요 한지연님 아세요 또? 그 레이싱걸 그분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저 진짜 몰랐어요 이 정도 모르세요? 아 역시 아니 근데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역현 좀 잘 모르면은 오메형한테 다 물어보면 다 알아 오면 김형님 정권 보면 아니 이건 다 하시는거 아닌가 아니 난 진짜 몰랐어 와 백가사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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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그거 네? 맨날 해주세요 아 아 백수님 감사합니다 백수님 감사합니다 백수님 감사합니다 백수님 감사합니다 백수님 감사합니다 아니 누나가 만개가 아 누나 진짜 아 졸렬하네 만개 졸렬하네 아 누나 아 카톡 좀 보내놔야겠다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했습니다 그때 너무 했습니다 그때 응 카톡 BJ도 음악 하면서 와 와 120개 정도 와 감사합니다 쉴 틈이 없네요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 아니 아니 이거 주면 안됩니까? 쉴 틈이 끊기고 아 아니 안주 하나 시켜주시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야 백두기가 보고싶은 분이신가봐 5 6 8 8 8 아 아 아 아니 골리약 아유 진짜 골리약 보고싶으시면 아 골리약 한번 가야지 만개 받았는데 네 너무 좋아 만약에 제가 만개 떨렸으면 여기 밖에 가서 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봐봐 아우 만개는 안 떨렸는데 베트라노 혼자야죠 하하하하 아니 제가 오늘 만개 이거 미션으로 이거 헤이아치머리 하라고 했거든요 네 와 좋네 아 죄송한데 엔티게임이 3만개 짓인데도 안 민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 또 이게 문제가 있고 하니까 네 안주를 저기 어디야 시키면 되지 네 안주를 이렇게 시키자 오늘 안주를 제가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비오니까 오늘? 왜요? 왜요? 한달 아 진짜 볼말 결산이야 한달 무슨거야 아니 죄송한데 저 1비인데 1비 한달이지 뭐였나 아 안드로마케 형님 아 누구 맞다 누구세요 아 별다른 내 카드로요 아 내가 내 카드로 와 우리 또 구원중이 100개 또 천사장님께서 와 안드로마케 형님 또 100개 천사장님 또 1비게 기후단이 없으니까 이제 풍수 온 사람 그냥 강퇴해버려 맞아요 그냥 벙어리 주세요 아니 아니 아 진짜로 짜증나네 그냥 그래야지 우리 방 오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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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마키 형님 천국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천국에 아 아 손점 쉽지다 손점 아이씨 아 근데 이거 진짜 별법행이네 이거는 열월플랭 다 넣으라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달은 좀 치열하겠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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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루마크 극대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방송식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하하하 이 허 하하 너무 감사합니다 안드로매이크 родron즈 ons 하하 술을 밑으로 내놔보라 이쪽으로 주세요 와 족발 근데 부이족발 그것도 엄청 맛있던데 음 맞아 도족이 맛있어 도족 식국은 풀 뻐면 아사리랑 술 치워버리고 식국은 풀죠 최고시장도 찍게 아니 아니 이미 찍었어 여러분 아니 술 더 먹었던데 죽을래 지금 와 막혜형님도 충격감사합니다 막혜형님은 매니저잖아요 강태시켜버려 막혜형님이 공바로 가셔야 돼요 네 맞아요 아 막혜자 충격감사합니다 한달치 별풍은 지금 바로 아 무슨소리야 저번에 한달 별풍이 아!! 아오 배 아오 아오 아이고 내가 안 뽑아가지고 누구방 아 예 처음 뵌는 분이야 500개 뵌가 감사합니다 와 500개 근데 마케가 공부하고 와 7cm 형님 요새 진짜 많이 싸주시거든요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커티기 커티기가 있어요 안에 이거 있어 안에 커티기 있어 커티 있어 여기 있어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멘트 치다 사령 별풍보다 스펙으로 형님 진짜 한 달치면 마음 아픔만 하네 아니 근데 진짜 맞아 어 팩트입니다 누가? 열심히 해야겠네요 준비하고 있는거? 이게 5만개짜리 가위바위보였어 사거리였어 그러네 5만개짜리 사거리였어 어 뭐라구요?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하시는데 누가? 안드로맡게 아 어깨님 좀 공부라도 열심히 하세요 성공하면 다시 옵니다 저도 뭐 이 얼굴에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천 이상 버니까 당겼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오늘 술도 없나 오늘 술이 너무 좋네 오늘 술이 너무 좋네 왼장실로 입기 힘들어서 그런건데 진짜 술이 쭉쭉 들어가네 와 저 분 매니저들이여 와 진짜 와 진짜 많이 싸주시네 카스 아 카스님이셔 아 매니저 와 매니저가 너무 많은데 쉼짱누나 내려라 아 아 아 아 내꺼 내려라 내려야죠 네? 네? 내가 올려줄게 내가 올려줄게 내가 올려줄게 내가 올려줄게 은근혜 맥주 좀 넣어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술이 달달하네 어 아 이거는 뭐 아니 갑자기 멘트가 없어진거 보니까 진짜 부러우신 분들이 있나봐요 아 솔직히 어 아니 아니 이 정도에 안 부러우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에 안 부러우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아니 이쪽 컴이에요 아닌γ 아 미사 아니야 다른 껌 게임용 콤 오 오메형인 네나 저 방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대결 아니 오늘 노 팬데때 아 나 acá 한진이 한번 찾아가야겠구나 네나 즐거운 만나면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같다 아니 갑자기 집 가는 길arin시네 원래 방송 handles 네 촉촉한 집 가는 방송 이렇게 키는 아니야? 카스 형님 뵈라고? 사실상 뭐 에어부상값 많이 올랐더라구요 카스 형님 뭐라고 뭐라고 쏘어간다고? 저렇게 또 예고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쏘시거든요 아 진짜로 맞습니다 앉아 합시다 앉아 합시다 와.. 크.. 제 팬은 없죠 항상 안 버리셔가지고 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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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술 취하고 싶긴 하지만 오늘 이거 나 죽이려고 못한거야? 내가 탔어 열 받았어 내가 탔어 열 받았어 뭐야 뭐야 와아 깜짝 놀랐다 그냥 이거 드리버 험꽃 어? 아픔을 못 이놨어 못 이놨어 왜 나한테 열 받아 아 우리 또 카스 형님 또 111개 이왕 이렇게 받는거 진짜 아프리카 기록 한번 깨봅시다 아프리카 기록은 좀 무리 무헨터 기록 한번 깨봅시다 무헨터 기록 8만개 아 형님? 형님 8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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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깨봅시다 진짜 될거같아요 형 개인기록이 몇개는지요? 개인기록 4만.. 4만5천개 어? 4만5천개라고? 진짜? 지금 4만5천개인데? 와아 이거 이거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아 나 5만개다 5만개 5만개? 어? 은근슬쩍 계속 계속 올리는거 같은데? 나중에 한시간 뒤에 어 6만개였어 어? 아아 이러면서 아 그래서 됐지 와아 아 5만5천개였네 아 가시던데 아 생각하시던데 이거 생각하시던데 단일로 제일 맛있는게 5만5천개 아 쟤는 다시 보기엔 쏘는거아니야? 얼리려고 아우 은호야 근데 이거 젓가락이 없네 음 지금 아주로 먹으려니까 젓가락이 없어 아으 내가 좀 계속 움직여 괜히 내가 좀 불편하네 아아 고맙구만 막내가 해야죠 난 손으로 먹는다 아니야 인턴이 해야지 하하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죄송해요 아니 이거 달라고요 왜? 아니 그리고 오메형이 오메형이 나보고 계속 형이라고 그래 봉이형 봉이형 아 근데 방송 안할 때 압박 진짜 많이 줘요 저한테 맞지? 방 활약 못하면 말도 잘 안 걸고 방도 없는 마인드에요 진짜로 저번에 무신색했던 그때 이제 처음 말 걸어주더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자 못하면 내가 언제 말을 안 걸었어요 말도 잘해 봉이형이 형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어떻게 줘요 진짜로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님 방송 제일 많이 챙겨볼걸요 저 이거 물 좀 버려볼까요 역해보려고 이번에 나한테도 별로 말 없더라 아까 왔는데 쳐다봐 뭐더라 아 근데 약간 봉이형이 그런건 있어 약간 그날 방송에서 뭔가 활약을 못하면 근처는 안가게 돼 오 무언의 압박을 주나봐 진짜 사장님 마인드야 하향 못하면 근데 무신새끼 갔을때도 자 형님 오늘 파이팅 하시죠 얘기를 했는데 아 오늘 오니까 쳐다도 안 보다 나도 아약했는데 왜 안해주는데 나 싫어 진짜 무신새끼는 흥민이가 진짜ろう 인 pavement 혁민이가 자고 있을 때도 활약을 하길래 와 진짜 뒤에 가서 꿀밤 한 줄 언제 쐈고 싶다 와 롤링페이프에서 쓴 거 보셨어요? 근데 얘는 진짜로 축구선수에서 손흥민 따라가는 거 같아 손흥민 선수가 잘할 때 진작 페리하고 약간 무랄할 때 진짜 그래대고 혁민이가 이번에 진짜 잘했어 우리웅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웅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저한테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요? 혁민이가 진짜 잘했어 와 이제 진짜 풍 안 터지니까 편하다 약간 뭔가 섭섭하기도 하지 나도 이제 덜 미안하다 솔직히 너무 미안했다 아까 아니 근데 이제 그 뭐야 원래 멤버가 많이 없었어 이렇게 등직하게 있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화면이 꽉 터져 딱 맞아 우리 진짜 원래 여기 맥주 따르는 기계 형님 딱 한 분 있었는데 혁민이랑 나랑 이제 둘이서 얘기 오지게 하면서 7월에 맞죠? 아니 8월! 드렸다가 또 106개 마키가 18개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든든하네 진짜 잘 뽑았다 오늘 다 여려 들어오시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전부다 지금 여려 들어오시겠네 그러니까 전부다 여려 들어오시겠네 7센 지어님은 아직 여려 아니시죠? 근데 거의 이제 곧 오실거에요 아니 근데 곧인 분들이 진짜 많으신거 같아요 저분이 나름 진짜 많으신거에요 현탄하시네요 중간라인이 탄탄하면 오지게 좋거든요 저희방에도 중간라인 춘장노나가 있거든요 그만해라 이거 니한테 마음 떠났다 인마 누나!!! 돌아와 제발!!! 아 근데 나 처음에 누나가 망개싸서 1000개 쏜 줄 알았어 아 진짜로 저도 조만간 춘장나랑 우결하기로 했어요 내가 할거야! 내가 뭔지 할거야 맞아 숙제할게 내가 뭔지 할거야 춘장노님 다 드림 잘 안나옵니다 저랑 예약드림 이 생긴 후회 있잖아 오래무십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분인지 몰랐네 어제 아 아 야 거짓 줄 알았어요? 아 아 인사좀 학기인데 확실히 내뼈되시더니 그건 오해예요 누나 나 그런소리를 한적 없는데 오해든 아니든 나만 아니면 내 한자 합시다 굳이 없어 너만 안맞았어요 내가 좀 맥주를 더 따라줘 아 맥짱 노랬다 진짜 아니 밑잔 있길래 나 맥주만 따면 안좋아 아니 한달동안 무헬터 하면서 저에 대한 뭐라고 해야되지 안친해졌을때 그런 뭐라고 해야되지 편견 같은거 있었을거 아니에요 편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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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견이라기보다 여러가지 많은걸 알게 된거 같아요 아 말하세요 진짜로 예를들면 진짜 방송 꺼지면 진짜 말도 잘 안걸고 약간 뭐 물이라도 한잔 줄만한데 그냥 아무 신경도 안쓰고 뭐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TV같은거 다시보기 돌려보면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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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적인거 있죠 뭐 아 봉준아 밥 먹었어요 형은요? 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또 치손돌리고 그때 뭐야 격리병 끝나니까 어? 그때만 좀 챙겨주지 다음에 그냥 바로 망치니깐 그 뒤로 뭐 카톡도 없어요 카톡도 없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왜잖아 진짜 나도 이건 공감하는게 제일 처음에 노예빵에서 봉준을 처음 보러왔을때 진짜 한마디 안했어 봉준꺼 원래 낯가림 심해요 어 내가 내산령이구나 그런데도 그렇게 나한테 뭐 질린짓에 많이 했잖아 개뉴특신복 입고 오라고 한마디도 안해 나 처음에 이상한 놈이잖아 아 진짜로 나는 진짜로 이상한 놈이잖아 나는 진짜로 이상한 놈이잖아 아니 여기 저거랑 한달동안 방송해봤는데 어떤 사람인거 같아요? 일단 뭐 저는 어찌보면 사장에 두고 일단 했기 때문에 별로 썩나는건 없었지만 뭐 섭섭한건 많았죠 어어 하나도 안탈 하나도 안탈 아니 뭐 실패야 아니 승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끝나면 딱 진짜 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아 오늘 뭐 이렇게 이런걸 바랬는데 아 와 무중지 폰 딱 꼬드라고 아 그치 몸바귀를 확인하나봐 오늘 좀 잘한거 같은데 피자 잘 만들었고 많이 했는데 했는데도 홍준이가 진짜 상남자 스타일 근데 진짜로 홍준이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막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끼리 근데 결제를 진짜 못하게 자기가 다 사기 아 진짜 진짜 근데 제가 살려고 몇 번 했는데 진짜로 한 번도 못 샀어요 결제는 또 그만큼 시키니까 근데 또 다른 게 여자 게스트들한테는 또 달라 끝나면 어우 수고했다 그만 좀 해라 새끼꼬 성취질 하는 거 봐라 형이랑 다 숨겨주잖아 너무 솔직히 할망 없어 너 솔직히 흥천이만 아프게 하잖아 흥천이가 내박았어 임마 한탄을 했다니까 왜 저도 근데 그 짤방을 봤거든요 아 어 그래 그거는 이제 저희 가모씨가 바로 입술 박찌게 하는 거 제 이제 제가 여자야도 골 흔들려고 바로 택시 땄어요 흥천님이 보살이 잘해 임마 그래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 잠시마 형이가 잘하세요 왜요 형 맨날 이렇게 타방하면서 입술 박찌게 한 적 없어요 아니 형은 아 물론 입술 박찌게 하잖아요 아 퇴보로는 병관 없죠 뭐 실제로 박찌게 한 적 없어요 저는 아 물론 입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뭐 코에링도 그렇게 하다가 사귀된 거잖아요 뭐야 아 단방으로 어 단방으로 사귀됐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서로 살아났어 아니 근데 그게 걸렸다고 있어요 뽀뽀를 하면 뭐라고 안하나 뽀뽀 아니야 다였어 안 다였어요 다였어 다였어 아린이? 아린이 아니라 다였어 캡처에 완전히 100% 다였어 안 다였어 아 아 가슬리 가슬리 다행히 100% 안 납니다 그 흥민이 방송국 가면 흥천이 보라고 애들이 대무장만한 게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여왕하게 얘가 지우거든요 그러면 계속 올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안 지웁니다 저는 당당하기 때문에 지우질 않아요 아니 근데 훈천이를 어떻게 설득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? 어 당연히 아 우리 빌랑은 우리 방 공익이 공익? 아 공익 공익 아 달초아 공익홍돈 아니 근데 너희 월급날인가보네 한 달홍돈 한 달홍돈 아 근데 농산명이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쏜 게 지 월급보다 많아 10일 아닌가 월급이 아 고맙다 고맙다 아 그만큼 제가 이제 여자분은 눈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지랄아 니 이번에 또 아니 봉준이 형 이제 뭐냐 어? 바로 이제 욕먹고 하잖아 니는 안 먹었나 진짜? 욕 존나게 먹습니다 흥천이 바로 내방왔던데 아 저 욕 존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무릎 끌었죠 아 아니 진짜 이상하게 나만 없냐 친구가 다 웃게 생겨요 그러니까 제일 잘생겨요 야 그건 인정 뭐 이런 얘기하면 낄 수가 없어 아니 다섯 명 다 없게 생겼는데 다섯 명 다 있고 심지어 심지어 애까지 있어 그래 은호만 없네 댕그니 댕그를 했다 아 진짜요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거풀 형님이 제 이상향인게 저도 이제 돈 많은 누나한테 사드론 러쉬하고 싶어요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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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 그게 또 터져있다는 게 그 그 뭐지 봉다리가 터진 게 아니고 꽉이 까져있는 사람을 낱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에이 진짜요 누가 터진 게 아니라 누가 짰어 아니야 아니야 두렉스 관계자분 보고있어 말 좀 해주세요 진짜 낱딱합니다 뭐하러 말 좀 해주세요 진짜 낱딱합니다 아니 그게 뭐야? 고속도로에서 나눠주는 거 같은데 아 얘는 사돌로들여서 아 몰라 몰라 모르지 안 썼으니까 지금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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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